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저는 입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에 먹는 양이 한 50%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맛집 다시 한번 입맛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입맛을 돋아줄 종목이 저번 주에 분명히 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또 결과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어떤 결과였나요? 네. CJ&M을 말씀드렸고요. 좋았어요. 시장 불안했지만 바닷건에서 양봉 뽑아내면서 충분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닥 150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공매도 이기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CJ&M은 이제 바닷건에 있어서 타겟이 되지는 또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또 투자 팁일 수 있겠네요. 아무리 코스피 코스닥 200, 150이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또 투자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높은 종목을 제일 주의하자. 낮은 종목 위주로 보자. 대형주라고 공매도에 속한다고 무조건 주의할 필요는 없는데 바닷건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공매도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CJ&M 갖고 왔고요. 코로나19로 플러폼 업체의 가치가 많이 올라간 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을 CJ&M은 못 받았어요. 자회사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올라갔는데 CJ&M만 못 가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보니까 엔터, 플랫폼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못 간 종목은 CJ&M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만 못 갔어요. 저도 저평가라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 이번 주에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또 광고 매출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방송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광고 매출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특히 케이블 같은 경우는 조금 소비자 입장에는 조금 그런데 요즘에 광고를 엄청 쪼개서 하더라고요. 본방에서 막 세 번씩 하고. 그러니까 세 번 좀 심한 것 같은데. 보다가 끊기면 이게 참 감미롭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방송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기관 투자자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 시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전에 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던 한익스프레스 물류 관련된 종목. 잘 갔어요. 네. 잘 갔어요. 이번 주에 또 급등 나왔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 정말 신중하게 드리는 거고 바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시간 두고라도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표님의 종목도 그럼 점검을 한번 해보죠. 네. 제 종목은 DR잼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소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랬는데 엑스레이 시스템 핵심 부품 만드는 업체인데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진짜 엄청 공부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제약바이오는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약학 공부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임상 1상 2상 3상부터 전임상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신약을 만드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정말 됐으면 좋겠지만 그럼 제가 제약바이오에서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쓰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바이오 시밀러예요. 바이오 시밀러. 그런데 바이오 시밀러는 큰 기업들이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두 번째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약바이오에 결국은 뭐냐면 여기다가 제조업을 섞는 거예요. 그럼 여기 두 개로 파생이 되겠는데 하나는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위탁 생산이고요. 바이넥스도 위탁 생산이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도 위탁 생산 이런 쪽으로 다 넘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로직이 생기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게 의료기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손기술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IT의 첨단 기술과 손기술이 섞은 의료기술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DRZM을 드린 건데. 지금 엑스선 촬영 진단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즘에 워낙 감기에 가장 기본은 폐거든요. 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DRZM 같은 경우도 폐 관련된 섹터로 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엑스레이를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후지필름. 이대주주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단기적으로 안 보고 좀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동일고벨트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맞아요. 정말 안 갔거든요. 그런데 그 동일고벨트도 벌써 다 올라왔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좋은 종목이라서 그래요. 동일고벨트는 거기다 고무 쇼티지가 나와버렸잖아요. 자동차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타이어를 두각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5년부터 계속 타이어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두각받을 수 있다. 나중에 그런 타이어 스토리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